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리려면은 황금사철 포토묘 입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께요. 이쪽에는 30정도 나오는데요. 저희가 포토가 포토물로 해서요. 여기 보시면 포토물로 되어 있습니다. 포토묘은 뿌리발알이 잘되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. 저희가 한 3000주 정도 되는데요. 규격은 30정도 되고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께요. 하나를 들어서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포토물로 해서 저희가 키는 30정도 되고 있습니다. 포토묘 황금사철 입니다.